이게 원단이요. 와 진짜 입으니까 무슨 아이스 소재처럼 되게 시원하죠. 이거 보세요. 그리고 나풀나풀 거리고 진짜 중요한 게 살에 닿았을 때 뭐 거슬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되게 부드럽고 이게 사실 스트레치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스트레치도 이제 기능적으로 풀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지금 배 나오신 분들 우리가 여자건 남자건 배나 군살들이 딱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치를 보셔야 되고 흡한 소건의 기능성이 왜 좋으냐면 사실 우리가 안에 이제 땀이 배기 시작해서 기능성이 아닌 거를 입게 되면 얘네들이 안쪽에서 살에 달라붙어요. 막 감기게 돼요. 감기죠.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덥거나 그것 때문에 옷이 핏이 안 나오거나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. 그리고 해가 너무 뜨거운 진짜 야외에서 계실 때는 요즘에 UV 차단 안 되면요. 옷도 안 사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특히 이런 이제 기능적인 거를 구입을 하실 때 UV 차단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 지금 전 구성 다 UV 차단됩니다. 자 요게 이제 멜란지 그레이 컬러. 이거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간 그 세미 느낌으로 면 팬츠나 살짝 그런 정장 팬츠 같은 거 입어주실 때 어울리게끔 만들었어요. 그래서 약간 이제 카라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배색이 돼 있어요. 끝에. 블랙으로. 포인트가 될 수 있죠. 포인트가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보이시면서 구입하시고 단추를 살짝 이렇게 하나만 풀러도 안쪽에도 이렇게 다 배색이 들어와 있어요. 블랙 컬러로. 자 에어워크 지금 정확하게 다 이렇게 라벨이랑 그 다음에 콜론이라는 흡한 속근의 기능성 탭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여기 연패도 에어워크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보여드릴 게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쓱 한 번 보시면서 사이즈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. 화이트 갑니다. 화이트는 어차피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골프 치시는 분들. 여행 가실 때 너무 좋죠. 좀 시원하게. 그리고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올 화이트가 아니라 가슴 윗부분에 약간 자잔하게 스트라이프를 넣었어요. 그래서 남자분들 좀 가슴 좀 커 보이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드렸고 지금 보시는 게 재기반사 효과. 그리고 역시나 그 브랜드 로고 자체가 실리콘 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보일 때마다 되게 고급스러운까지 갖고 있는 게 오늘 보여드린 에어워크입니다. 화이트도 입으면 진짜 예쁜 거 아시죠? 오히려 네이비 바지나 블랙 팬츠 같은 거. 밑에 좀 하의를 좀 짙은 코디를 하실 때는 화이트가 정말 완전 세련돼 보일 거예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 블루. 오늘 동혁 씨가 사실은 그레이 입었다가 제가 아쿠아 블루 입으라고 했어요. 아쿠아 블루 딱 입으니까 사람이 어제 늦게까지 과음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갑자기 확 피는 거예요. 역시 남자건 여자건 이런 좀 화사한 컬러가 필요한 시즌입니다.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소재는 기능성으로 이렇게 가볍게 찰랑찰랑거리게 살에 들러붙지 않게 시원하게 그러면서 땀 베이지 않게 기능성 소재로 다 맞춰드리고 얘는 멜란지안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아쿠아 블루인데요. 이게 소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살짝 레이어링 돼 있어요. 화이트로. 예쁘죠? 예뻐. 그러니까 색감 자체를 되게 매치를 잘해놨고요. 역시나 가슴 부분에는 재기반사 효과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아쿠아 색상도 있는데 솔직히 약간 실리콘 로고 들어가면서 아쿠아 색상뿐만 아니라 좀 그래도 노멀한 건 하나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이비. 네이비. 네이비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전부 다 운동할 때만 여행 갈 때만 이런 컨셉이 아니라 데일리룩으로 손색이 없게 이런 이제 고급스러운 네이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. 네이비는 포인트가 뭐냐면 카라에 딱 깃을 세우잖아요. 여기 딱 데님이 나와. 완전 예쁘죠? 되게 젊어보여요. 깃을 딱 세우면 우리 아빠 젊은 아빠 오빠 소리 딱 들을 수 있는.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요즘 또 유행이 아니에요. 그래서 깃을 딱 세우셨을 때도 약간 그 청바지에 어울릴 수도 있을 법한. 그다음에 이게 제가 동혁 씨 지금 단추 하나 풀렀죠? 하나 풀렀어요. 보통 하나씩은 풀으시거든요? 네. 그때도 여기에 이렇게 배색이 나와 데님으로. 데님으로.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거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. 다 포인트 넣어드렸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가 약간 비쳐요. 입었을 때는 비치지 않지만은 이게 그만큼 되게 얇고 시원하다는 거예요.